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경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녹화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다름이 아니고 오늘 방송 중에 남자분이 술이 떼서 제가 방송하는 자체를 제가 잠시 좀 봤습니다. 자,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여자분께서 방송에 찾아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 채팅거리에 올라갔을 때 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, 그런데 그 남자분께서 쓸데없는 소리를 오늘 너무 했습니다. 너무 했습니다. 그 방송 남자분은 오늘 술 채웠던 그 방송은 방송 내려오십시오. 방송 하지 마십시오. 방송 할 자격이 없습니다. 이것저것 이야기 다 빼고, 딱 잘라서 이야기 하겠습니다. 방송 접으세요.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, 방송 다 접으세요. 방송 한 자격이 없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너무 했습니다. 술이 얼마나 떡을 댔으면, 술이 얼마나 떡을 댔으면, 방송을 하면서 못할 소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. 저도 술 못 마셔서 못 마시는게 아닙니다. 왜 시청자분들께, 왜 그렇게 몇몇 시간 모여가지고 와그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그 방에 모있던 사람들, 전부 다 방송 다 내려오십시오. 나는 그렇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당신 애들 방송 할 자격이 없습니다. 왜 한 사람은 자꾸 하이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면서 왜 그는 하이를 못 받아 줍니까? 오늘 그 술 취신 분, 특이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 실방에 한 분 들어오세요. 저 실방에 한 분 들어오세요. 가만히 두지를 않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 있던 사람들, 저 실방에 한 분 들어오세요. 저는 절대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러나 저 방에서 욕을 하게 되면 우리 스페인어들에 가만히 두지를 않겠습니다. 왜? 저는 점점 갈수록 눈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에요. 제가 답글을 못 해 드립니다. 저 유튜브 6년 차에 이제 7년이 돼 갑니다. 여러분들 이제 7년 돼 갑니다. 그동안에 오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저는 방송을 했습니다. 저도 또 옛날 3,4 방송도 해 봤고요. 오늘 그게 방송입니까? 오늘 그 있던 사람들, 누구누구는 제가 꼬잡지는 않겠습니다. 방송 내려오십시오. 방송 하지 말아 주세요. 진짜 오늘 방송은 너무나 너무나 했습니다. 상대방에서는 하이 하려고 그만침 잘못했다 하라는 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수십 번을 몇 수십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왜 그래 하십니까? 대문 것이 없습니다. 그렇게 못 알아 듣는 것 같으면 방송 뭐 하려고 하십니까? 그 중에서 저 실방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저 방에 오세요. 여러분들 저 방에 오시면 내가 사랑으로 받들어 드릴게요. 저한테 욕을 하도 사랑으로 받들어 드릴게요. 아시겠습니까? 저는 싫어요가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이 말을 두고 하시는지 아십니까? 싫어요도 여러분들 사랑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싫어요가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불쾌감을 가지지 말아 주십시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? 싫어요도 내 방에 와서 싫어요 누지르고 나가는 거 보면 다른 실방에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내 방이 좋은 게는 와서 싫어요 눌리고 가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으로 받들어 드린다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제발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방송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 앞으로 우리 유튜브 방송에다 하면은 유튜브 방송에다 하면은 제발 욕질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.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방의 카톡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화를 못 쓸 걸 올라오면은 이상한 소리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상에서 하이 하세요. 왜 유튜브에서 카톡에 전화번호를 만듭니까? 그것 자체보다는 잘못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솔직하게 유튜브에서 카톡을 전화번호를 해 놓으면은 사흥거리비가 안됩니다. 사흥거리만 나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제발 하지 마십시오. 저는 안 할 겁니다. 여러분들 저는 카톡에 전화번호 안 남겨놓을 겁니다. 여러분들 오늘 방송 그 자체 내에는 제가 좀 상소리 하려도 이 방송이라서 녹화방송이라서 제가 상소리를 못 하겠습니다. 저도 상소리 잘합니다. 상소리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오늘 실방에서 제가 방송에 한군데 모호 방송에 찾아갔다가 방송을 보면서 진짜 너무하다. 유튜브가 너무하다. 유튜브가 거기 뭐라고? 유튜브가 뭐라고? 오늘 그래 생각 들렸습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. 남자분들 특히나 남자분들 정신 좀 차려주세요.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남자 팬들만 팬만 드는 게 아닙니다.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다 똑같아요. 아시겠습니까? 오늘 같이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니었다 라는 걸 제가 영상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왜 그렇게 술을 떡떼가지고 떡떼가지고 방송을 하십니까? 그 유튜브가 뭐라고?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렇게 하의를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욕질을 했었습니까?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오늘 잘못 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큰일납니다. 오늘 잘못 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큰일납니다.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하의하는게 낫습니다. 저 방송 이 녹화방송이지만 녹화방송 보는대로 여러분들 하의를 하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사람들 하의를 하십시오. 이게 약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해줄 수 있는 충고입니다. 자 두번째 약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자 두번째는 우리 동물 키우는 방송에 들어가보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뭐 보신탕이 좋니?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. 진짜 하도 너무하십니다. 그 사람들 또 나름대로 개를 키우고 방송을 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방송을 하면서 애기 중지다이 그 사람들 자기네들 자석들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왜 방송에서 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신땅 집에 가세요. 보신땅 집에 가세요. 보신땅 집에 가시면 그 무엇이 있잖아요. 방송에서 동물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? 되묻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보신땅 생각나면 보신땅 집에 가시면 된다 아닙니까? 그죠? 저는 유튜브가 유튜브가 이야기했지만 6년에서 6년에서 7년 초으로 거의 가까이 갑니다. 아시겠습니까?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20 몇일날 되면 저도 또 1년이 지나갑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저 3차 방송 많이 했습니다. 저 3차 방송 많이 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방송도 방송매너답게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. 유튜브가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오늘 같이 그렇게 욕질을 하면서 뭐 보신탕이니 뭐니 앞에 보신탕이니 이런거는 지금 동물 키우는 방송은 제가 봤을 때 좀 됐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날짜가 좀 지나갔습니다. 그러나 요기에 때 요기에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앞으로 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저 자석입니다. 그 사람들도 자석같이 애기 중증을 키우고 있습니다. 왜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 뭐 보신탕이니 뭐 짜니 뭐 짜니 뭐 짜니 하지 마십시오. 되먹고 싶습니다. 자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대형 유튜버들 2천명 구독 넘은 사람들 보면 보통 인사 많이 안 합니다. 제가 들어가 보면요. 언제 대형 유튜브가 됐습니까? 언제 대형 유튜브가 됐습니까? 당신네들도 확고 방식으로 버튼 돼가지고 구독자 없이 방송을 했잖아요. 그쵸? 인사 너무 안 받았다 주대요. 2천명 구독 버튼 나는 많이 늦게 봤습니다. 이때까지 6년동안 늦게 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찾아다 간다면 한 2명 정도는 인사를 해줍니다. 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 듣는 거예요. 그니까 한 두 사람도 욕 다 듣는 거예요. 인사 잘하는 사람들도 대형 유튜버들 욕이 됐습니다. 제가 대형 유튜버 24만 구독자까지 제가 인사하러 다릅니다. 그러나 저희들 욕이 없기에 제가 구독자 중에서 빼지를 안고 있습니다. 대형 유튜버 우리 학구방을 좀 켜주십시오. 언제 당신 애들 대형 유튜버 됐습니까?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아주 구독자 버튼 켜주십시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당신 애들도 학구방 시설 다 있었잖아요. 그러면 학구방에 지금 몇십 명 서버튼 해가지고 몇백 명 구독 이런 사람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. 제가 찾아가는 거는요 아주 구독자 많이 없는 분들 천몇백 명 되는 이런 이천명 가까이 가는 구독자 분들인데 제가 자주 찾아갑니다. 그런데 이천명 되는 사람보다는 저희들 인사 하나 받아줍니다. 몇 수십 분을 채팅을 치도 그렇습니다. 저는 한 방송 들어가면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휴대폰도 몇 개서 틀어 놓습니다. 3개 틀어 놓습니다. 앞에 공부도 하나 4개 틀어 놓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러면 유튜브가 뭐라고 제발 유튜브가 뭐라고 그쵸?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방송을 방송은 방송답게 우리 한번 이끌어 나가 봅시다. 오늘 같이 오늘 같이 술을 떡 떼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지금 술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천명 구독자 분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. 오해 삼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자체 내에는 진짜 너무했다고 봅니다. 술이 너무 떡돼 가지고 방송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이 를 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들어 주지를 않았습니다. 오늘 그 방송에서 그 남자 술 댄 분 그 사람은 오늘 사음 잘 묵은 것들 했습니다. 빨리 하이 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빨리 하여 하세요. 그 사람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택배 갑니다. 아시겠습니까? 돈 잘 버립니다. 내 사람은 비약을 하십니까? 떼묻고 싶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생행질 아니구요 방송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녹화 방송이지만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멘트를 한번 날리겠습니다. 구독자 유튜브가 뭐라고 그렇죠? 유튜브가 뭐라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유튜브 방송이 뭐라고 알겠습니까?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큰 예 2 3